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세계 의료적인 영향이 있는 병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적인 병원은 어떤 병원이 있을까요? 인간의 수명 연장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기준 세계적인 병원 10개를 소개합니다. 2024년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최우수 병원 순위를 바탕으로 병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병원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이며 각각의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치료받고자 하는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지와의 거리,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름으로 사전의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외에 다른 언어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들의 후기나 의료진의 경력 등을 참고하여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식 알 권리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미네소타주 메이오 클리닉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오 클리닉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며 혁신적인 의료기술과 뛰어난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 중심에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85년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싸움, 노하우와 혁신적인 의료시스템으로 전세계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사들이 협력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추며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초의학 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암,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다양한 캠퍼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의학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소 침석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수술과 정류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병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 첫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심장질환, 암, 소화기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의료혁신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심장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1921년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서비스와 연구를 통해 세계 의료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초의학 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암,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글로벌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의학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병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온타리오주 토론토 제너럴 병원 토론토 제너럴 병원 토론토 제너럴 하스피털 TGH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세계 3위의 명성을 자랑하는 병원으로 암치료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대학병원 네트워크 유너버서티 헬스네서트 UHN 산화병원으로 뛰어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구서를 갖추고 있어 캐나다 뿐만 아니다. 전 세계 환자들에게 기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1년 세계 최고의 병원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캐나다 내에서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든 병원입니다. UHN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 TGH는 UHN의 핵심병원 중 하나입니다. 심장병, 암, 신경과 질환, 소화기 질환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며 심장이식, 암치료, 신경외과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다양한 의학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HN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최신 의료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TGH는 캐나다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릴랜드주 존스오킨스 병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종합병원입니다. 존스오킨스 대학교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오랜 역사와 뛰어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의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89년 설립되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있는 병원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의 기틀을 마련한 현대의학의 아버지 윌리엄 오슬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스오킨스 의가 대학과 함께 미국 의학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최신 의학 연구와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암, 신경과 질환, 소화기 질환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의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관 중 하나이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병원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의학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섯번째 메사추세츠 제너럴 병원 세계 최초의 일반 병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의료기술을 도입하여 환자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의료역사를 이끌어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종합병원입니다. 1811년에 설립되어 미국에서 세번째로 오래된 병원이자 하버드 의가대학의 주요 교육병원으로서 미국의 의료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쌓아온 풍부한 임상경험과 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버드 의가대학의 주요 교육병원으로서 최신 의학연구와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암치료, 심장수술, 신경외과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의학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관 중 하나이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권이 있는 병원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의학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GH는 단순한 병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대학병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에 위치한 혁신과 전통이 만나는 세계적인 유명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뛰어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가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신 의학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장병, 암, 신경과 질환, 소화기 질환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심장수술, 암치료, 신경외과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기초의학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의학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 싱가포르에서 손꼽히는 대형종합병원이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가대학과 긴밀하게 연계된 교육 및 연구중심병원입니다. 싱가포르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대표하며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채첨단 치료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가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과 의료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심장병, 암, 신경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며 암치료, 심장수술, 신경외과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을 위해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국어 지원 서비스, 국제환자 전용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은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선정한 의료관광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국제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지원하는 국제환자 전용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비자, 숙소,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은 첨단 의료기술과 따뜻한 환자 중심에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병원 영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의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장병, 암, 신경과 질환, 소화기 질환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암치료, 신경과 질환 치료, 유전 질환 치료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를 구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기초의학 연구부터 임상 시험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고의 대학 병원 중 하나로 소커풀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병원은 단신한 병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 캘리포니아주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센터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센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UCLA 의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CLA 의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장병, 암, 신경과 질환, 소화기 질환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심장소술, 암치료, 신경외과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기초의학 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화 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첨단소와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센터는 단순한 병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열 번째 뉴욕주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1852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교육병원 중 하나입니다. 심장병, 암, 신경과 질환, 소화기 질환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심장수술, 암치료, 신경외과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기초의학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칸의가대학 아이칸스쿨 오브 매더선 앱마운트 신에이아이가 연계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권이 있는 병원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의학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병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11번째 캘리포니아주 시더스 마이너스 사이나이 메디컬센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암, 신경과 질환, 코아기 질환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합니다. 심장수술, 암치료, 신경외과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기초의학 연구부터 임상시험까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서부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손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외국인 의료진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병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12번째 애리조나 메이오 클리닉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메이오 클리닉의 분원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스쿼츄데이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의료기술과 뛰어난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 중심에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린 역사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채참단 치료를 제공합니다. 암, 심장질환, 신경질환 등 종종질환 치료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암 종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채참단 치료를 제공합니다. 심장수술, 심장카테터 검사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 치료를 제공합니다. 뇌졸중, 파킨슬령 등 다양한 신경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관절염, 골절 등 다양한 근골격기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입니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료와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건강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병원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본정보는 2024년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최우수 병원 순위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병원 순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실제 병원 선택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원하는 병원의 특징, 진료 과목, 의료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병원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병원을 찾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